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 PD 21기 한도원 윤경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화 PD 21기에 대해서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느껴왔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여기 윤경식 PD님 오셨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문화 PD 21기 윤경식입니다. 나이는 23시고요 MBTI는 ENTP입니다. 이번 문화 PD 21기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을 만들어 왔을 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것 같았을 때 그래도 역시 1회차가 아닙니다. 1회차 할 때 정말 막막하네요.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도 많아요. 주제는 우리가 디지털 신기술을 소개해야 한다는 목적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채찌 PT를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다. 1회차도 1회차 영상이 제일 어려웠던 건 맞아. 주제도 잡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도 어렵고 그게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을 텐데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다닐 것 같아요. 신기술을 주제로 많이 감소하죠. 그 신기술 중에 소개할 만한 신기술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신기술이 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영화 상영관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 분이 자기 이어플을 끼고 그 어플을 작동을 하면 이제 영화관에서 사운드가 나올 거 아니라 그 소리랑 동기화를 시켜서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못 보니까 화면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오디오 싱크를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베리어프리 버전을 들려주는 거지. 그게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부담복지원과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해요. 되게 신기한 기술이었어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한테 재미도 주고 흥미도 주지만 도움이 되는 수면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기술을 취재한 것 같아. 이 문화피디아 활동이 사실 쉬운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 전공 특성상으로도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비정기적으로 확 몰아쳐서 바쁜 순간들이 막 생겨. 그때 막 촬영을 못하기도 하고 편지를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빨리 완수를 하고 싶은데 정기적인 일정 관리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점도 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느낀 점 같은 것도 있을까? 현업에 계신 분들 혹은 현업을 꿈꾸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가치로 다가왔고 영상을 창작해보고 국민들께 방영을 하고 그의 적절한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드리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한 웨이트가 아닌가 힘든지. 이거는 100% 공감. 마지막 질문. 이제 내년 되면 문화피디 22기를 또 모집할 예정이라고 해. 이 활동을 추천을 할까? 하지 말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추천 51, 비추천 49. 오, 부위면 뭐야?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막 대단한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과연 깰 수 있는지 아닌가? 혹은 나 아직 그냥 고작 대학교 1, 2학년인데 나는 영상 전공도 아닌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정말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요즘에는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인프라도 원한 거 여기니까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의 또 얼리어답터가 되는 게 우리 신세대로서는 또 좋은 경험이다. 어쨌든 추천이라는 거네. 그렇죠. 꿈을 듣는 분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피디 21기 한두원 윤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